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 오늘은 필수본 VIP 개념 속성, 개념 리터치 강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미 지금 필수본 오리지널 강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 3분의 2 정도 촬영이 거의 되어 가고 있는데 1월 안에 이제 완강이 될 거여서 슬슬 문의가 오더라고요. 제 커리큘럼을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개념 속성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또는 아예 그냥 작년에 필수본을 들었기 때문에 아예 올해 VIP로 시작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학생들이 꽤 많아서 그리고 슬슬 대학 입시 결과들이 나오면서 안타깝지만 N수생들, 재도전하고자 하는 N수생들이 이제 재도전을 할 때 작년에 개념을 했기 때문에 개념만 했겠습니까? 기출도 풀고 N제도 풀고 모의고사까지 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에 좀 답답함이 있죠. 어느 정도 성취를 이뤄낸 학생들은 물론 그런 건 이제 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N수생이라고 해서 반드시 속성강자부터 또는 문풀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작년에 조금 부진했던 결과 3등급 이하 조금 약점이 많았던 학생들은 아예 처음부터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사실은 이제 기초강자라든지 또는 필수본 강자부터 처음으로 돌아가서 밑바닥부터 좀 다시 다져나간다는 기분으로 이제 하시면 좋지만 작년에 한 2등급 이상의 성취를 이뤄낸 학생들 그 다음에 안타깝게 한두 문항 차이 정도로 좀 안타까운 결과들을 낸 N수생들은 개념 속성을 많이 권장을 하거든요.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며 또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어떤 학생들이 수강하는 게 좋으며 이 강좌 특징은 무엇인지를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IP 뜻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모았다. VIP는 뭐 그것의 약자입니다. 물론 이제 뭐 뺀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다 합니다 여기도. 다 합니다만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주요 개념들을 전부 짚어는 보죠. 하지만 이제 필수본과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필수본은 밑바닥부터 용어 설명 아주 기초적인 배경 설명 또 과정에 대한 아주 상세한 접근 쉽고 자세한 설명 이런 것들이 기반이죠. 처음 물리를 접하는 학생들도 위화감 없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챙기는 강좌라면 VIP 강좌는 이제 뭐 VIP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만 모아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약간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동거리 변이가 뭐냐 이런 건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본 개념은 어느 정도 알고는 있기 때문에 1회 수강자 최소 1회 정도는 수강을 하고 기초적인 개념이 어느 정도는 숙지가 되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학생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말을 빨리 하느냐 말을 빨리 해서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냐 단순히 빠르게 진행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추려서 진행하는 거냐 또는 빠르게 반복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압축 강좌냐 이런 이제 오해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진 않았습니다. 약간 질적으로는 달라요. 같은 콘텐츠를 다루곤 있습니다만 아마 1강 맛보기 강좌만 들어도 아 이런 식의 진행을 하는 강좌구나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교과 개념을 빠르게 터치합니다. 말 그대로 리터치하는 거죠. 이동거리 변이 차이점은 뭐고 속력 속도 차이점은 뭐고 충돌 시 운동량 보정 적용 시 유의사항은 무엇이며 가장 중요한 기초 개념을 스피드하게 재점검하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산만하게 흩어져 있던 개념들을 모아 모아 어쨌든 전범위를 한 번 정도는 1회독한 학생들 이상으로 이제 수강 대상을 제한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개념들이 실제 출제 유형에서는 통합적으로 이제 접목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유형에 빈면 개념도 들어가고 마찰에 의한 에너지 손실도 들어가고 충돌이나 분리폭발 상황도 들어가고 하면서 종합예술스럽게 중급 이상의 난이도 문항들은 대부분 그렇게 여러 가지 개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유기적으로 모아서 정리한다는 거죠. 썩어져 있던 개념들을 깔끔하게 모아서 그 관계를 설명하면서 또 조직화 실제 유형, 실제 출제 유형을 풀기 좋게 실전화 시키는 작업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개념을 한 번 리터치하면서 조금 더 조직적으로 풀이법 정리를 하고 유형 정리를 하는 개념 속성 강좌이긴 합니다만 개념을 빠르게 정리하는 강좌라기보다는 개념을 실전화하는 작업을 이제 우리는 좀 하게 된다.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행위에 조금 더 한 걸음 다가서는 개념 강좌도 그런 작업을 하죠. 물론 개념 강좌라고 해서 그런 작업을 안 하진 않습니다만 비중의 차이, 선택과 집중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러닝 타임만 차이가 난다라는 게 아닙니다. 개념을 어떻게 특정 유형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풀이법이나 문제풀이 팁, 유의사항들을 조금 더 비중 있게 설명하는 그런 강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제안을 두는 겁니다.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이 단순히 짧기 때문에 이거 그냥 이걸로 하면 안 되나? 개념을 이걸로 하면 안 될까? 안 되죠. 왜? 배경 설명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속력이 뭐다? 이런 건 안 합니다. 속력은 이거지? 하면서 짚어보고 개념을 짚어보긴 해요. 일단 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전제합니다. 기본 개념은 알고 있다. 다만 활용 능력이 부족하거나 응용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서 알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많은 비중을 할애해서 설명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이상은 강의를 수강했거나 학습했던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듣기만 했다고 해서 과거에 한 번 듣기... 아 난 그냥 과거에 필수본 대강 한 번 들었으니까 VIP로 넘어가면 되겠구나. 안 돼요. 만일에 대강 한 번 듣기만 했다면 그리고 별로 기억나는 게 없다면 그냥 다시 필수본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제가 강력하게 좀 권장을 하고 싶어요. 한 번은 머리 쥐어 싸배면서 공부한 이력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면 필수본 오리지널로 가라. 무조건 효율성만을 추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에 맞는 선택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N수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재도전한다고 해서 또 이걸 추천하진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서두에 3등급 이하에 조금 낮은 성취를 보인 학생들은 약점이 좀 많다 이거죠. 그런 학생들은 처음부터 다시 해보는 게 좋아요.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빠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어디에 본인의 학습결손이 있을지를 본인 스스로가 모르는 경우가 많아.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일수록 본인이 어디가 약한지를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알았다면 보완했겠지. 모르니까 보완을 못하고 시험장 가서 몇 개씩 틀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밑바닥부터 다시 좀 해보다 보면 아 내가 저거를 스킵했구나 또는 놓쳤구나 아니면 저걸 개념학습과정에서 오해했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회 이상 학습 패스나 다만 1회 학습이 최소 요구치이긴 하지만 한 번은 좀 열심히 한 경험은 있어야 됩니다. 이건 다소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는데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장 냉철하게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요구된다. 그래서 작년 필수본 강좌 완강 후 이런 게 있죠. 필수본 강좌를 완강한 다음에 복습을 이런 건 약간 수동적인 건데 작년 필수본이든 올해 필수본 올해 필수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필수본이든 뭔가 필수본 강좌를 완강한 다음에 열심히는 했는데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기출을 풀다 보니까 아직도 뭔가 개념과 문제풀이의 간극은 있는데 필수본을 다시 듣기에는 필수본이 60강이 넘잖아요. 그걸 다시 듣기에는 조금 시간적 부담이 있단 말이지 두 배속으로 돌려본다 하더라도 만만치 않잖아. 그런 학생들은 이런 강좌로 복습을 추구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건 커리를 타는 의미고 조금 본질적으로는 이게 좀 맞습니다. 이거는 약간 수동적인 의미죠. 커리를 타는데 필수본을 2회독, 3회독 하라고 하는데 내가 다시 복습하려고 하니까 또 복습 자체가 막연할 때가 있거든요. 범위가 워낙 많고 강저도 많고 발췌 수강하면 좋대는데 내가 필수본 OT 때도 말씀드리거든요. 2회독 할 때는 발췌 수강해라. 근데 내가 어디가 약하지? 다 날아간 거죠. 선생님이 뭘 강조했지? 다 날아간 거죠. 복습하려니까 다시 한 번 처음부터 다시 보기에는 지루하고 동기부여 안 되고 이런 학생들은 수동적이긴 하지만 VIP를 통해서 압축 정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단순히 스피디하게 진행한다 또는 압축해서 진행한다는 것의 의미를 뛰어넘어 조금 더 문제풀이 쪽에 비중을 두면서 어떻게 문제를 실전적으로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과 전술을 다루는 강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건 또 이제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풀이 강좌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그건 아니고 본격적으로 기출문제를 학습하기에 앞서서 또는 본격적으로 이제 단원별 N제나 실모를 학습하기에 앞서서 한 번 좀 전체적인 문제풀이 전략과 풀이법 그리고 이제 유형과 유의사항들을 개념 복습에 곁들여서 학습하는 그런 강좌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좋은 평가를 해주셨는데 뭐 이게 이제 가장 눈에 띄네요. 단순한 스피드 개념 강좌가 아니라 도구 정리, 결국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용어죠. 풀이법 정리, 그 다음에 유의사항 정리, 팁 정리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비중을 두고 학습을 하다 보니 조금 더 내가 알고 있는 개념들의 실전적 적용에 좀 가까워졌다. 좀 더 가까워졌다. 가능해졌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복습도 좋고 잃어버린 개념들을 좀 빠르게 복습하는 의미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N제 병행을 할 수 있는, N제를 풀기에 앞서서 이 단원의 출제 유형과 그 해결법에 대한 압축 정리가 되니까 조금 더 선행학습으로서 의미가 있었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어쨌든 믿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지금 1월 한 19일, 20일 이 정도 1월 말, 1월이 거의 한 3분의 2쯤 지나간 시점에 개강을 좀 하게 됐는데 뭐 좀 약간 공지를 하자면 빠르게 완강될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유지 보수만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워낙 호평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필수본이 이제 문항 개정은 있었지만 내용 개정은 뭐 사실 개념 강좌다 보니까 크게 많지는 않은데 그러다 보니 몇 강좌는 제가 조금 더 제 설명을 다듬고 좀 보완을 해서 한 2, 30% 정도의 좀 핵심 단원들은 재촬영을 할 예정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좀 작년에도 충분히 완성도가 있었고 좋은 평가를 받고 굳이 개정을 할 필요가 없었던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 보수만 할 예정이기 때문에 좀 빠른 완강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월 첫째 주 정도면 완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필수본 완강하고 나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뒤면 완강이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빠르게 훑는데 좀 좋겠죠. 그래서 그런 장점도 좀 살릴 수 있도록 전체 개념 설명, 압축 설명 부분에 한 20%에서 30% 정도는 재촬영을 할 것이고 나머지는 작년 강좌를 좀 편집해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문제 풀이 파트는 교재 자체가 좀 개정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 문안 개정은 당연히 이제 다시 문제를 풀어서 찍어서 올려야 되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다 재촬영이 이뤄질 것이고 이제 개념 설명 부분, 압축 설명 부분은 조금 수정 보완하거나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낼 부분만 찍어서 스피디하게 완강을 할 생각이라서 한 수강 계획은 이렇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한 30강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30시간이 채 안 되죠. 전체 시간으로 따지면 30시간이 총에 채 안 되니까 한 6주 정도 잡는 게 어떨까 싶어요. 한 6주, 그래서 한 일주일에 4, 5시간 정도 수강에 가면서 저는 이제 4, 5시간을 한꺼번에 듣는 거를 선호하진 않아요. 조금 꾸준히 한다라는 관점에서 일주일에 2회 정도 나는 월목 할 거야. 아니면 화토, 주중의 하루, 주말의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2, 3시간 수강하고 예복습하고 같이 좀 정리하는 그런 스케줄로 따라오시면 한 6주. 근데 이제 완강이 좀 빠를 거니까 욕심을 내자면 저는 3월 학평 전에 한 바퀴 좀 돌리고 싶어요. 필수본도 빨리 끝냈고 하니까 빨리 돌리고 싶어요. 또는 N수생들 같은 경우는 저는 빨리 다시 좀 궤도에 좀 오르고 싶습니다. 감 빨리 찾고 좀 약간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수능 이후에 좀 우왕좌왕하던 시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감이 좀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감을 빨리 끌어올려서 현역들과 좀 경쟁력 있게 좀 싸움을 해보고 싶다. 나는 좀 욕심 있는 N수생들 같은 경우는 한 3, 4주 잡고 따라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강의를 좀 빠르게 수강해야겠죠? 일주일에 뭐 한 주 3회 한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잡으면 3, 4주 내에도 완강은 가능하니까 그건 뭐 개별적인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과목과의 학습 밸런스 조정 등을 생각하면 하여튼 두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압축 정리 좀 빠르게 하겠다. 좀 수준이 되는 N수생들 같은 경우 또는 기출과 병행하겠다. 또는 뭐 이제 제 플랜 B 시리즈와 병행하겠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많은데 상반기 커리큘럼은 대부분 제가 필수본, 삼순환, 플랜 B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메인 축이 돼서 돌아가다 보니까 조합은 여러 가지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저보다도 저도 추천을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워낙 잘하더라고요. 요새는 현명하게 잘 운영을 잘 하더라고 어떤 학생들은 필수본 들으면서 플랜 B 역학의 기술을 하고 삼순환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VIP, N수생이나 뭐 한두 번 이상 필수본 같은 거 해본 학생들은 VIP로 압축 정리하면서 삼순환 하는 학생도 있고 압축 정리하면서 또 역학이나 비역학, 플랜 B 하면서 또 그거 끝내고 삼순환 넘어가거나 아니면 그냥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세 개를 동시에 하는 건 썩 권장하진 않아요. 왜냐면 늘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가 또 물리하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강좌 3개, 교재 3권을 동시 진행하면 늘어지죠. 늘어지니까 이게 나중에 가서 한 바퀴 다 돌고 나면 휘발되거든. 뒤쪽에 파동하다 보면 역학했던 게 다 휘발되거든. 감이 또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좀 약간 순차적으로 좀 누적적 복습한다라는 의미에서 필수본 1단원 했으면 삼순환 1단원 하고 동시에 뭐 이제 플랜 B 1단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순환식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기억이 좀 오래 남고 감이 유지되는 데 방향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수강 계획 같은 것들은 아주 궁금한 게 있으면 좀 뭐 Q&A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실천이니까 욕심을 내자면 필수본이나 삼순환은 가급적이면 삼월학평전에 완강하는 게 가장 최선이긴 해요. 그래야 3월에서 한 7월 사이에 유형별 단원별 엔제를 한두 권 정도 돌릴 여유가 생기거든. 근데 이제 이 악순환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필수본 삼순환을 삼월학평전에 못 끝내버리면 이게 이제 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최근에는 그런 학생들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6월까지도 필수본 삼순환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엔제를 아예 생략하고 실무로 바로 넘어가는 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개념 기출은 꼭 해야 되고 엔제도 한두 권은 풀어보고 나서 실무로 가야 되는데 요새 학습 트렌드가 개념 기출을 루스하게 늘어져서 6개월씩 하다가 갑자기 실무로 넘어가면 괴리가 크죠. 그런 걸 좀 생각해서 그나마 이제 고3 전체 우리가 수험생활 전체의 어떤 타임라인을 보다 보면 요 시기가 그나마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좀 학습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 요 시기에 개념 기출을 좀 끝내자 라는 기분으로 따라오시면 필수본을 하든 VIP를 하든 플랜 B를 하든 삼순환을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한 최소한 두 개 정도 가장 필수가 되는 건 필수본 VIP와 삼순환이 되겠죠. 거기에 이제 뭐 약간 비타민 추가하듯이 자기 필요한 플랜 B 정도를 가미해서 완성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 그렇게 마무리를 짓겠고요. 그러면 이제 1강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